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내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 당시 신 바벨론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초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해봐야 경상도 아니면 강원도 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상 남북도 다 합치는 그 정도 땅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초강대국인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바벨론에 세 번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 나라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게 돼가지고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거기서 노역과 그리고 외로운 타국에서의 삶이 힘든지 모르는 거기다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언제 우리는 가서 다시 회복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하기 위해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사회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망해가지고 사할린이라든가 시베리아라든가 여러 지역으로 만주라든가 이런 데로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징용을 당해가지고 가서 여러분 어때요?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노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시베리아 같은데 슬픈 그런 고려인 마을 이런데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병들고 삶은 피피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크게 외치라 그냥 작은 소리로 외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왜 너희가 금식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치유가 급속하고 그리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서 기록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그 질병의 고통으로 말면 정말 괴로워하고 순간순간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한 10여 년 전에 갑상생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가지고 혀에 이제 뭐냐면 혓바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혀가 갈라지고 혓바늘이 나고 이 입이 불같이 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뭘 그래서 대학병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여튼 난치병 불치병 치료한다는 데를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저희 집사람은 8년 동안 고춧가루 들은 거 하나를 못 먹으면서 김치 아니면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김치를 못 먹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초단위로 오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안 고쳐주시려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또 과거에 겪으셨던 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빨리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병든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 빨리 치유받고 싶잖아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아 전에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돈 있는 사람이 부럽고 권력 있는 사람이 부럽고 또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건강을 잃고 건강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의 토전이 막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아무리 가정이 무너져 또 사업이 무너져 내린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든지 삶에 무너진 우리가 그런 토전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빨리 우리는 응답받고 다시 회복되고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고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기도를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도 안 지키고 세상 괴락을 쫓아다니면서 악행을 행하는 거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이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걸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빨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그런 막힌 부분을 담을 헐어버려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치유도 급속하게 회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사에서 5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 아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못 듣는 거 아니고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면 급속하게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볼 때는 금방 치료될 것 같고 금방 회복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대체 의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자연치유로 이런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자연치유나 대체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 먹으면 듣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빨리 안 되고 또 그리고 삶이 회복이 안 되고 또 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과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삶의 회복이 빨리 안 됩니다 치유가 빨리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 죄담을 헐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여러분 급속하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왜 빨리 이렇게 안 고쳐주셔요? 왜 빨리 이렇게 회복 안 시켜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너희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 오락을 찾아 즐기면서 내 말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그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인 줄 아는 아니야 이거는 너희를 진짜 괴롭게 하면서 내게 응답받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빨리 안 되고 이런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이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있어서 고통스러운 분들 또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분들 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분들 한번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고 죄를 짓고 내가 회개치 않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담을 허물어 버릴 때 치유가 급속하고 회복이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이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라면 여러분 에베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여러분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빨리 지금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지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빨리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빨리 회복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을 제가 보면 그러거든요 지금도 어떤 몸이 병들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서 신앙생활 안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냐면 빨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소원한 걸 이루어주세요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신앙이 회복이 안 되고 이랬는데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더 여러분의 앱에 잘 드리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치료를 받고 싶고 삶이 회복되고 싶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먼저 애베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베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요 신속하게 하나님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삶도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락이라는 성경이에요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아주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베를 드릴 때 구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애베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베를 드리올 때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눈 먼 거 병 든 거 비누 먹은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애베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전한 11조 생활도 않고 그러니까 황충이 먹어버리죠 메뚜기가 먹어버리죠 또 이 새끼를 배웠던 이런 육축들이 다 기한전에 유산을 해버리죠 엄청 막 힘든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런 것을 너희 총독인가요?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는 거예요 하물면 만군의 여호와께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진정으로 와서 나를 경의하고 하나님을 애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의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를 경의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선으로 이렇게 방사선 치료법 이게 뭡니까? 빛을 강력하게 쏴가지고 암세포나 이런 걸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있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을 애베하고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내가 너희를 치료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베를 해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고 우리의 신앙을 해보가면 하나님이 치유도 급속하게 삶의 이런 모든 것들도 더 신속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애베를 부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베를 드리는 그런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애베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애베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곳에 임재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모여야 여러분 그게 교회고 모여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애베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애베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베를 해보가고 우리가 관계를 해보가고 신앙을 해보갈 때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신약성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이 회복이 됐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보가니까 모든 것이 신속하게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운데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베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고 우리의 신앙을 해보갈 때 급속한 치유, 신속한 회복 그리고 빠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를 급속하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신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예를 들어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보면 우리 가정에나 이런 걸 허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들었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특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삶에 이런 병 들었으면 제가 보면 이럽니다 병 들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업을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깨뜨려서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과 이런 어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신속하게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계속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애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제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디 진태양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지면 안 되니까 철회하면서 부르죠 기도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저 형 애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저 자식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가 하나님이 처벌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형 애서의 마음을 바꿔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처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한도뼈를 맞고 깨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 애서와의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만 몰라 다 보면 자기가 변화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떤 치료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치료도 회복도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굉장히 자기가 올바르게 산다는 이런 자기의 고지 또 자기라고 하는 어떤 나라고는 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질병이나 삶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가지고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 이걸 화나게 했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에 빠져서 자아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과 계획대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치유도 회복도 더딘 거예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소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깨뜨려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느 때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이 신속하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겠죠 두 번째는 에베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아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이사회 58장 거기 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회 58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딸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오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뭐는 나와 있냐면 빈민을 입히며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권력을 보면 피하지 않냐고 이렇게 고통과 헐벗음과 병등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류를 베풀고 그들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네 치유가 급속하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니라 여러분 제가 보면 병등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병등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제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또 삶에 막 어떤 어려움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이 사업을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여러분이 내가 병이 고쳐진 다음에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치유가 더딥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든 그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나아서가 아니라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신현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부흥사라고 하죠 그분이 서울의 성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인데 어떤 의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걸 찾아봤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걸 전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전도받아서 회개하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 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도주를 가지고 지하철역 입구에 가서 매일 하루 종일 거기서 전도하고 보금전하고 이렇게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6개월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가봤습니다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들은 이런 암 걸렸을 때 어때요? 오살리 금식기도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물론 죄인을 지은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아주 급속하게 치료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사형선구까지 받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회개하고 딱 삶을 살려 하니까 하나님이 급속하게 또 치료해 주시고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정부에 좀 많이 있었죠 김계원장이라고 이단시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완전히 변질된 옛날에 초창기에는 성령사역을 강하게 할 때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진짜 암병이나 이런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환자 숙소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가서 보니까 환자 숙소가 있는데 허술하죠 거기서 너무너무 어떤 사람들은 병이 심한 사람이에요 다 병원에서 당신 고칠 수 없다 불치병, 난치병, 말기 판정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음하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냐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당신들 그렇게 하면 못 낳습니다 지금 그 병들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살지 못한다 그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게나서 빗자루 들어서 빗자루라도 쓰든지 화장실을 가서 청소하든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뭔가 해봐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고침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무너진 것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삶의 터진에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내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지금 삶에 이런 터전이 무너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고 회복과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다가 고침도 받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시간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 낳은 다음에 안 해요 지금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지금 여러분이 그 없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서 안식일 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가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진정으로 정말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기도 응답받고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치유가 신속하게 회복이 그리고 기도 응답이 문제 해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급속하게 회복을 신속하게 기도 응답도 빨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철저히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다니엘은 보면 일평생 하루에 세 번씩 항상 작정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소원이 있을 때는 또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해요 체라 기도를 한다든가 금식 작정을 한다든가 특별하게 또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요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그런 기도가 보면 작정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에 소원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희석이 왕은 것도 했습니까? 병들어 죽게 돼 유언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병인데 3일 만에 치료해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치료가 되고 도저히 내 삶은 다시는 우리 가정이나 내 무너진 삶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빨리 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병에 얽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이 있나 없나 이거 보고요 그걸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해보고 신앙을 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아 왜 이걸 허락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깨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 순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먼저 해봐요 고쳐주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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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먼저 그래야 더 빨리 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